3차! 3차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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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상무님 죄송한데 저 먼저 가봐야 될 것 같아요 혼자 괜찮겠어요? 상무님 대리기사 불렀습니다 3차는 저한테 맡기시고 먼저 들어가시죠 아 그래요? 가다 내려줄게요 아니에요 택시 타고 가면 돼요 어차피 가는 길이니까 그렇게 해요 네? 저기 어머! 어? 네? 아유 3차! 3차 안 가세요? 왜 나였습니까? 네? 그날 집에 콩나물 그 여자 쳐들어왔던 날 집에 데려다 달라고 왜 홍세연이 아니고 나였습니까? 네 나 에어스 무꽃 아 나